먼저 이 STO 또는 토큰 증권 도대체 어느 것이 맞고 ST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정권형 토큰에서 이제 토큰 증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뭐 힘을 얻을 건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자막 나왔는데 그것 좀 보여주시면 사실은 이제 금융위의 입장은 이 물 그릇과 물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그릇에 당겼든지 물의 성격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권이라는 성격이 뭐 토큰 형태로 있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자본시장 안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있든지 아니면 종이로 있든지 어쨌든 증권이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인호 교수님. 지금 토큰 증권만 가지고 있는 장점? 왜냐 그러면 처음에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 이게 토큰이다라는 분과 화폐라 그러니까 화폐라는 분이 붙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큰이 사라지고 화폐가 돼버렸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크리토커런스 익스체인지에서 거래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토큰이라 부른단 말입니다. 왜 화폐라고 안 부르죠? 그러니까 화폐는 이제 결제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제할 때는 가격이 좀 안정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사고 팔면서 등락폭이 심하니까 결제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하나의 자산으로 오히려 이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쓰는 거 교환가치보다 저장가치가 크다 보니까 안 쓰게 되죠. 피자에 만 비트코인 가지고 샀잖아요.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으면 한 4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제하기는 좀 어려운 자산이 되고. 만 비트를 주고 피자를 사 먹은 사람 심정이 지금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토큰 증권이 나오면서 이것들은 기존에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니고 블록체인이라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자가 역할이 축소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모든 거래가 사실 참여자한테는 다 오픈이 돼서 투명하게 감시 기능도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되는 면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디지털 자산이 에셋화된다. 자산화된다. 그걸 저는 에셋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원래 디지털 파일은 컷 앤 페이스트 이렇게 복사하면 수십 개로 여러 개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NFT가 본듯이 이거 블록체인에 등록된 이 원본만이 진본이야라고 등록이 되고 그럼 진본이 하나만 존재하니까 이것들이 가치를 갖게 되고 그거를 거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의 자산이 드디어 자산화됐다. 그거를 증권화돼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토큰 증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증권은 예탁결제원만 그걸 보관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이 토큰 증권은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실물로 뭐 다이아몬드. 토큰을 만들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가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큰 자체는 위변자가 안 되는데 실물을 가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이 토큰하고 실물하고의 연계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라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진짜 토큰을 만들어서 이게 유통이 되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적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소리죠.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 쪽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했는데 제가 자꾸 세 분께 세 분꾼들께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전자증권도 있고 현물증권도 식물증권도 있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의 또 다른 발생증권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목격했던 게 전부 다 크리프터커런시와 연관된 블록체인 기술이라서 위변조도 불가능하고 안전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변조 가능성 그러니까 중간에서 장난칠 가능성들이 개입되어서 지금 FTX라든지 많은 가상화폐 시장이 불신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금감원이나 아마 SEC 미국 같은 경우에 SEC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가이드라인 제시된 가이드라인상이 어떻던가요? 내용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 가야 될 길은 아직 멀지만 그래도 첫 발은 뛰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묻어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발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발행을 할 때 누가 발행을 할 건지 그러면 증권사만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새로운 프로젝트, 스타트업들이 발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혁신을 죽이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누구나 타고 발행하게 두면 투자자 보호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묻어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발표는 안 됐는데 투자자가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냐. 이 제한을 둘 건지 말 건지 이런 문제도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토큰 증권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이도륨도 그걸 가지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화로만 사게 할 건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유저들은 다 비트코인의 이도륜 같은 걸 갖고 있을 테니 그 사람도 사게 할 건지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발행하고 유통 부분만 포커스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을 보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가는 부동산 같은 거는 평가가 잘 돼서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뭐는 특허라든지 미술,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공시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SEC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가 기준? 그렇게 말해서 무형 자산이나 유형 자산에 대해서 소도비 경매가격 얼마니까 이거는 뭐...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은 미국 자체가 증권법이 굉장히 브로드하고 제너럴하게 뭐가 돈이 하여튼 벌었으면 증권성의 하우디 룰이라고 적용해서 이게 증권성이면 증권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다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 이것만 증권이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인이나 토큰 같은 게 빠져 있으니까 새로 법을 만든 거고요. 시청자 중에서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잘 모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누가 누구한테 갔는지 물론 뭐 계좌 번호만 있으니까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금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그거의 중간 단계인 컨소시엄 증권사 또 참여자만 볼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못 보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중앙화된 그런 거래소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금융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다 지금 에스티오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아이씨오 다음에 에스티오 또 이게 또 증권사별 역할 기능 또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또 데이터 센터의 역할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금융시장과 연계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위기라고 하잖아요 리스크하고 기회가 동시에 오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실물 자산 뭐 이런 주식과 같은 기존 전통적인 자산의 형태가 디지털화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듯이 증권이나 뭐 이런 자산도 다 디지털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의 종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상품권만 하더라도 뭐 만 원짜리 유류 상품권이라 그러면 그냥 만 원어치 하고서 뭐 기름 1리터 10리터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리터짜리 상품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의 변화 없이 10리터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선물 같은 개념도 들어가는데 그게 생활 속에 녹아나고 또 예를 들어서 쌀 한가마 이런 증권도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논에 대해서 한평에 대해서 나오는 쌀의 수확을 가지고 다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 즉 권리도 우리가 증권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 부산항에서 LA의 롱비치항까지 컨테이너 하나를 실을 수 있는 권리를 아예 토큰 증권으로 만들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다 실을 걸 생각해서 오버북 못 실을 걸 생각해서 오버북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아우성이 나아졌어요. 네, 하주를 못 실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토큰화해서 권리를 사고 팔면 필요 없을 때 시장에서 팔 수 있고 필요할 때 살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의 금융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국내에서만 놀았던 금융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는 IT도 강하고 또 여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응이 빠르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뻗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조금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원래 예술 작품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디지털의 소유권만 그냥 이슈에서 이게 NFT라.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글로벌 디지털 등기부등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집을 사면 집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소만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제 NFT의 원본을 어디다 저장해놓고 그 원본이 있는 주소를 따고 이 기업만 원본이야라고 하는 것이 NFT거든요. 그렇게 발행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등기를 한 거니까 그건 증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 이걸 얼마까지 갈 거다 하고 미리 선물 옵션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증권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혼재돼 있어서 만약에 NFT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증권형 토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증권형 토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헷갈려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혼돈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부의 관계에 계시는 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나 증권거래소에 있는 인재들의 어떤 능력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이런 자본시장의 발전 속도와 그 테크놀로지를 과연 제도로서 우리가 먼저 앞에서 끌어당길 수가 있을까? 그러면 먼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씩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제도를 그냥 러프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빼고 다 해보세요 하는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파지티브잖아요. 이거 이거 이것만 해. 이거 이것만 증권이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와서 이런 토큰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스템은 네거티브에서 이거 이것만 하지 마 나머지는 다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창의성에 발휘가 되는 거죠. 기초 자산을 또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기초 자산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라고 결정을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나온 수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게 증권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방금 인호 교수님이 말씀 주셔서 배당금이라는 게 주식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STO도 배당금을 주게 돼 있죠? 네. 그렇죠. 대부분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STO는 유상 무상증자는 없는 겁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STO라고 하는 시장이 이제 막 소개되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나씩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권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그런 증권이 있는 거고 새로운 게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토큰 형태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증권에 속하지 않는 코인이라고 하는 소위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거든요. 여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다음 단계로 새로운 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 업건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렇겠죠. 시스템 자산 헌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 같은데 향후에 양자 컴퓨터 기술이 나와버리면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은 이런 표현은 무력화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연구소에서 블록체인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양자 내성 암호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양자 컴퓨터로도 뚫을 수 없는 암호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가 방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해외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좀 많이 네트워크가 있으셔서. 아직은 그 부분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아직 들어가기는 어려운 시장이고 이제 암호화폐로 이제 거대해진 블록체인 회사들이 기존의 증권사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증권형 자본시장법 지키면서 증권형 토큰 같은 거를 이제 발행을 하고 이런 시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 느린 걸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제 뭐 비트코인 1세대 이도림 2세대라 그러면 3세대에서 좀 속도가 빠른 여러 가지 기술이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아발란체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좀 빠르게 처리하면서 그런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에 아직 수익성이나 뭐 사업성 이야기는 나온 게 없겠네요. 지금은 아직 가능성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아직 그 여러 가지 제한이 있거든요. 미국도 이제 이런 데 투자하려면 전문 투자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200만 불인가 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만 투자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확대하는 데 좀 제한이 있죠. 아까 퍼블릭과 프라이빗도 이렇게 나눠주셨거든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시장이 좀 더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가 많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퍼블릭 시장이 많을 거라고? 보통 이제 이더리움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코인이라고 하는 게 ERC20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보통 이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온라인 세계랑 오프라인 세계 현세계를 보면 앞으로 온라인 세계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가상 세계에서 사실 우리가 카톡하고 TV 보고 이런 것도 사실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 거라고 친다 그러면 점점 많아질 거고 그러면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진 콘텐츠 뭐 웹툰이라든지 또 아바타 또 아바타가 갖고 있는 뭐 백 뭐 루이똥 백인가 뭐 이런 게 실물보다 더 비싸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작품들에 대한 투자. 또 되고 매매도 되고 이게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1분씩 조언을 해 주시죠 먼저 인호 교수님부터. 예 저는 이제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금융이 국내용으로 막 갇혀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제조업도 그러다가 삼선전자 세계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이제 금융도 글로벌 나갈 시계가 됐다. 그거에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토큰 증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중한 첫 걸음을 뛴 것 같다. 예 일단 저는 박수를 보냈다. 네.